실루엣 마피아를 찾고 있지!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실루엣 마피아가 누군지 우리 빈둥이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. 어, 이미 나와 있었군요. 준비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... 마이 라이프! 내 마음대로 살 거야, 말 잊지 마! 난 특별하니까야! 진짜 누군지 모르겠네요. 파이팅! 네! 와, 근데 이건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. 마지막! 안녕하세요! 마피아! 마피아입니다! 새람같이 블링블링 찍히는 건 벨비같이 아이싱! 다들 누구신지 대충 알겠죠? 이 분은 너무... 이 분은 너무... 이 분은 너무... 감사합니다.